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조재우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전홍표 창원시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짚어보기로 시작합니다. 고성군이 오는 12월부터 주민투표로 고성읍장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이게 처음으로 도입되는 거죠? 네, 주민투표를 다르게 표현하면 주민추천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시장이나 군수가 읍면동장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근안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추천제가 실시가 되면 시민이나 지역민이 읍면동장을 선출하는 그런 근안을 갖게 됩니다. 보통 5국 공무원들이 읍면동장을 하고 있는데 5국 공무원 중에서 읍면동장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지원을 하게 되고 그 지원자 중에 우리 시민이나 지역민들이 후보자를 선별해서 선출하는 게 주민추천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주민추천제는 한마디로 탈거리주기인 민주적인 인사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좀 획기적인 그러한 조치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읍면동장들은 본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신이 있는 행정구현이 쉽지가 않은데 그러나 이렇게 주민추천제를 통해서 선출된 읍면동장들은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선출된 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신이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가 있고 또 이분들에게는 예산지원이라든지 인재추축원 등 지금보다 더 많은 이런 근안과 인센티브가 부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책임감도 막중하게 부여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더욱더 분발할 수밖에 없고 동분서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이제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지역의 어떤 특성을 반영하는 그러한 주민자치 모델을 계속해서 정립할 가능성이 꽤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고성군의 경고에는 청소년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좀 주목받은 바가 있는데 이것 또한 좀 획기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행정은 시민이 다가갈 수 있는 마당이나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시민의 뜻에 따라 제도를 만들고 참여의 장을 펼치고 공론이 확대, 촉진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게 행정의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민 추천제의 이 제도도 그 장을 만드는 획기적인 방안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하게 되고 더 많은 주민이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행정에 관한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 스스로의 지역 문제를 찾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대리자로서 직접 선출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이것은 민주주의의 초색이 되는 더 많은 참여, 더 많은 권한이 되기 때문에 획기적인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잘 된다면 지방자치제를 공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첫 시행인 만큼 모든 절차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제도는 보면 부작용이 수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완벽한 이런 제도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좀 최소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철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주민 모두가 읍면 동장을 선출을 하지는 않습니다. 주민 추천 심사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성 같은 경우를 보면 이번에 한 200명의 심사위원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50%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지금 구성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온라인 공개 모집을 통해서 지금 많이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골로 가면 갈수록 중장년층의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노인분들도 많고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온라인 접속이 좀 원할지 못한 그런 분들이고 쉽지가 않죠. 그리고 또 남녀노소 그러니까 성비도 중요하고 세대별 구성위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심사위원을 이제 구성할 때 성비 세대 또 지역을 아우르는 뭐 그런 걸 충분히 다 고려를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심사위원을 선정한 데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공정성. 공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객관성을 가져야 되고 대표성을 다 가져야 됩니다. 이런 것을 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좀 외국의 목소리가 들릴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어차피 후보자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50%가 구성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사전에 먼저 또 접촉할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원자와 위원회 간에 사전 네트워크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이게 또 한 발 더 나아가면 능력보다는 어떻게 보면 혈연이라든지 학연이라든지 지원 이런 게 더 큰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사전에 좀 우리 고성군이 차단을 해가지고 이번에 좀 획기적인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기차, 수소차의 도시로 이미 유명세를 타고 있는 창원시의 자동차 부품연구원 경단본부 일명 수소차연구소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오늘 헬로 이스토크에서는 점점 가속화되는 창원시의 미래 자동차 메카도시로서의 위상에 거는 기대와 한편으로 인력 확보 등 우려되는 내용들을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미래 자동차란 차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차, 전기차, 수소차, 플라잉카, 드론 등 미래 운송수단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창원시가 미래 자동차 메카도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일단 이제 미래형 자동차 산업은 부가가치가 꽤 높은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바이오 산업, 그리고 미래형 자동차 산업을 3대 미래 분야, 핵심 사업으로 꼽고 있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느냐. 그만큼 미래 먹거리를 찬 데 있어가지고, 미래 일자리를 찬 데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핵심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세계를 지금 꼽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미래 분야 3대 산업을 통해가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방 성장을 유도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혁신 경제 성장을 이룩하려고 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미래형 자동차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가 지금까지 추이를 살펴보면 추격형 경제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도 올라가고 계속 추격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선도적인 위치에서 가지고 이끌어 나가는, 주도하는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선도형 경제를 추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분야가 뭐냐면 앞서 언급한 미래 분야 3대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 선진국가에서도 이 3대 분야를 계속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특히 미래형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환경문제와 직결되는 그런 산업이거든요. 우리가 작년부터 미세먼지로부터 많은 권역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2부제 시행도 했고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도 못했고 또 체육활동 이런 게 금지되는 그러한 우리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 미래형 자동차 산업이 활성화된다면 나름대로 경제성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업을 보면 경제성장과 환경이 같이 갈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미래형 자동차 산업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쭉 좋게 이렇게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말씀처럼 이 미래형 자동차 산업이 경제성장 그리고 환경개선을 함께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사실 창원시만 추진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창원시만의 장점이랄까요? 좀 특화된 뭔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지금 언급했지만 이 미래 자동차 산업이 경상남도하고 창원시만 육성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 자동차 도시의 메카로 불리는 울산시도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때 GM 사태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시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진 군산시도 이 미래형 자동차 산업을 통해서 재개 발판을 마련하려고 하고 또 새만금 지역도 지금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경쟁이 불갈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모든 지역의 이 미래형 자동차 산업을 육성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 좀 잘 살펴보시면 이 지역들의 특징이 뭐냐면 생산 거점을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창원시도 충분히 생산 거점을 구축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창원에 GM 자동차 생산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입지 여건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창원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조 분야 중에 소재 산업, 부품 산업이 발달된 곳이 창원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더 잘 살린다면 창원시가 더욱더 경쟁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한일 간의 무역 갈등을 보면 결국 소재 산업, 부품 산업 때문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결국 이 부품 산업이라는 것은 완성 제품의 허리 역할을 하는 그런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굉장히 핵심 산업이기 때문에 이 분야를 잘 살린다면 앞으로 창원시가 더욱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창원시는 상관하게 어떤 클러스터를 형성해가지고 충분한 인재 공급도 하고 기술 혁신을 이끌다 보면 우리 창원시가 더욱더 한 발 더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창원시의 기반을 바탕으로 이번에 경남도와 창원시 또 자동차 부품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가 미래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서 힘을 합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허남용 자동차 부품연구원 원장 그리고 허성무 창원시장 안완기 경남테크노파크 원장은 지난 1일이었습니다. 도청 소회의실에서 자동차 부품연구원 경남 본부 설립위원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의 주된 내용은 도와 창원시는 자동차 부품연구원 경남 본부 설립을 지원하고 자동차 부품연구원과 경남테크노파크는 서로 기술 역량을 증진시킨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자동차 부품연구원에서 추진할 주요 사업으로는요. 지금 창원시가 핵심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수소 모빌리티를 개발하는 거고 그다음에 수소 충전 인프라 시설을 실증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거고 그리고 수소에너지 생산 효율성을 개선하는 연구 그리고 자율주용 수소 자동차 개발하는 사업이 주된 네 가지 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립은 올해 12월달 경남테크노파크에 임시로 설립될 것 향후보다 연구원의 규모로 재설립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연구원이 경남에 설립되는 이 가정을 통해서 불경을 포함한 동남권 전체가 수소 자동차의 메카 도시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메카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문 대통령이 창원시가 수소차 산업의 모범이 돼달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수소차 산업 육성에 자동차 부품연구원 설립까지 좀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충분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앞서 이제 제가 부품 산업의 중요성을 한번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자동차 부품연구소가 설립이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는 당연히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고 현재 우리 지역의 창원시죠. 우리 지역의 자동차 부품 산업의 규모는 전국 상위권 수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부가가치가 높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낮은 인가공위 중에 인가공위 주의 어떤 소재 산업 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가가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좀 달리 표현하자면 그 핵심 부품을 조달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이제 이 자동차 부품연구원이 설립되고 그다음에 가시적 성과를 내게 된다면 수소차, 전기차 핵심 부품이 이제 원활하게 공급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 산업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는 불가피하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수소차, 전기차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맞이하게 된 거고 그렇게 되다면 당연히 핵심 부품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게 잘 이루어진다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가지고 지역 상권에 활성화 등 선순환 경제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저는 동력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 자동차 부품 설립 연구원이 좀 뭔가 좀 제 역할, 제 구시를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핵심은 수소차나 전기차의 이 핵심 부품을 자동차 부품 연구원이 좀 큰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재욱 교수님께서 말씀드린 현황의 역이 그대로 다 담겨가 있습니다. 미제의 비정과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그 말 달리는데요. 어제였습니다. 우리 산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481개 자동차 부품업체 영업 이유를 이렇게 평가를 해봤는데 2.0% 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조재욱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이 부가가치가 많지 않은 그냥 단순히 만드는 사업에만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같은 영업 이용률 4.0% 이상이었는데 어제 조사 결과는 2.0% 미만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 자동차 부품 소재의 핵심 기술이 없었다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리고 세계 자동차 산업은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하이브리드나 전기자동차 그리고 수소자동차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전환적인 이런 상황에서 저희 창원이나 우리 국내의 자동차 부품 산업의 기술이 그중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사항을 영업 실적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 설립될 창원에 설립될 자동차 부품 연구소는 이런 자동차의 부품 연구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그리고 미래 자동차의 기술을 선도할 부품 개발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창조적인 곳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지역의 산업을 이끌 수도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이나 새로운 기술로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생산할 수 있는 전초기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산업을 좀 이끌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창원이 제조업이 중심이 되는 도시고 요즘 제조업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이번 설립으로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국에서 제조업이 가장 발달된 곳 중에 하나가 창원시거든요. 특히 기계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중공업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내고 뭔가 모범사료를 보인 곳이 창원시인데 그렇기 때문에 한때는 기업이 인력을 충원을 못해가지고 굉장히 곤혹스러운 적도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일거리가 예전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몇 년 전부터 조선 경기도 안 좋아졌고 그다음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이제 제조산업, 중공업이 그렇게 할 생각을 못 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경기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세계 경기도 그렇게 좋지도 않잖아요. 이게 이제 맞물려가지고 창원시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허승무 시장이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다음에 허승무 시장도 올 초에 보면 창원경제부흥회를 선포를 했고 지금 이제 창원시에 쭉 가보시면 증강판에 뭐라고 적혔냐면 창원시를 기필코 살리겠습니다. 이런 문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승무 시장도 그 일환의 하나로 이제 수소산업의 육성을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정책을 구현하려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앙정보로부터 행재정적 지원도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이제 종합해보면 수소산업하고 자동차 부품연구원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제조산업의 부흥에 큰 일조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너지 효과도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산업이 잘 살아나려면 전문인력이 많이 창원시에 모여야 될 텐데 이번 협약 내용을 보면 인재교육사업에도 좀 협력을 한다라고 적혀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지역대학에서도 자동을 계기로 해서 자동차가를 신설하는 바람이 일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자동차에 관련한 마스터 고등학교도 개교를 타당성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현황이 느껴집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걸 임시방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하거나 이걸로서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을 유치해온다는 것은 해결 방안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술을 만들고 미래의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 또한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미래를 대비하는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100만이 넘어가고 있는 이 창원시에서 인근에 있는 강주, 포항, 울산 같은 경우에는 유니스트, 키스트, 포스텍 같이 전문기술을 양성할 수 있는 아주 명성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런 계기로 해서 우리 창원에 106만이 사는 창원에서도 지역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명성 있는 대학이 유치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립이 정말 경담, 창원시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 되길 바랍니다. 미래형 자동차 메카도시를 준비하는 창원의 자동차 부품연구원 설립 소식은 미래 자동차의 모든 생태계가 창원에서 출발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오늘 짚어본 성장 가능성과 우려에 대한 해법을 바탕으로 더 공고한 앞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스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